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본 주제로 나가는데 오늘 보시게 되면 참 책임감이라는 단어 있죠. 특히 이제 여성들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들이 책임감이 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책임감이 참 강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일본을 보면 19세기, 20세기 무렵에 일본은 근대화에 성공해 가지고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 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제국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일본이 안 먹었으면 프랑스가 먹거나 영국이 조선을 먹었겠죠. 그냥 그때는 내버려 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우리는 일본 보고 손가락질하고 계속해서 돈 달라 돈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구한말의 위정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책임감이 없었지 않습니까? 무능했고 그러니까 그 무능함과 무책임함 때문에 100년 정도가 지난 지금도 한반도의 절반에 해당하는 북녘 동포들이 그냥 짐승처럼 취급을 받으면서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한말의 근문세가나 고간대작들은 자기 가족들, 눈에 보이는 가족들하고 자기의 정파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들 열심히 뛰었을 거라고요.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가족들 그리고 자기가 속한 정파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불법적이고 파렴치한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한쪽은 선거부정을 밥 먹듯이 저지르고 다른 쪽은 선거부정을 인지한 상태도 다 덮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후손들은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죠.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자기 새끼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넘어가지고 조선말기나 구한말의 고간대작들도 꼭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자기 눈에 보이는 식솔들, 아들, 딸들 이 사람들만 이름 잘 먹이고 잘 입히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겠죠. 그 사람을 넘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은 후손들이 자신들이 내린 의사결정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지 그 부분은 별로 생각을 안 했을 거라고요.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 거 하니까 방송을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윤 대통령이 무책임한 남자다 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책임감이 없는 분이구나. 그분을 두고 개인적으로 호불호를 표명하거나 개인적인 비난을 떠나가지고 나라의 최종 책임자로서 윤 대통령이 너무 무책임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특별한 지식이나 높은 지위에 있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아주 평범한 그런 가장의 책임감에 발밑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보통 남자들 같으면 이런 상태로 나라를 끌어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가 그냥 2020년 4.15 총선 하나가 무너진 것이 아니고 2016년 총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구조적이고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사전특표 득표 조작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민주노총 사람들에게 전폭적인 이득을 주는 쪽으로 사전특표 득표수를 조작해 온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의 수뇌부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덮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 중심지에서 윤 대통령은 최종 책임자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지 않는데 누가 여러분들 그 문제를 위해서 나설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참으로 책임감이 없는 남자다 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책임감이 없을 수 있을까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번에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개헌선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가반수 훨씬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기겠죠 그거는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확률적으로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임인 겁니다. 벌써 더불어민주당이 153석 플러스 알파라는 이야기는 거의 압승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 압승의 방법의 상당 부분이 뭐죠 득표수를 더하는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그거는 역대 선거를 통해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걸 윤 대통령께서 집권하시고 2년이 가까워지는 세월 동안 한 번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지 않았고 발언한 바도 없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하나까지 여당이 관철시키지 못하는 그런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딱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책임감을 갖고 있는 가장이라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얼마나 무책임한 일입니까 그렇게 책임질 일을 하고 싶지 않으면 본인이 대통령이 되지 말든지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 숫자만큼 많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책임한 사람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4월 10일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두 가지를 내세울 거 아닙니까 하나는 그냥 식물 대통령을 데리고 2017년 대선까지 가든지 아니면 조기에 탄핵을 씻겨 쫓아내고 뭐죠 대통령 선거를 빨리 실시하든지 두 가지를 본인들이 선택하겠죠. 칼자루를 그쪽이 치는 겁니다. 그러면 2017년 대통령 선거는 거의 확률적으로 역대 선거와 똑같이 실효지게 됐죠. 그럼 정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정권이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 정권을 내놓지 않을 겁니다. 왜 선거를 장악하고 있습니까 장악된 선거에서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30년이 갈지 100년이 갈지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이 권력을 쥐는 겁니다. 문정권 4년 동안 문정권의 좌파 세력들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한 걸 보게 되면 10년 20년 정권 교체 없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저지르겠습니까 나는 완전히 나라가 빡살이 날 걸로 보거든요. 제기가 안 될 겁니다. 대한민국에. 그건 하나도 여러분 제가 과장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대단히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거를 10년 20년 30년 정도 선거가 요식화된 상황에서 여러분들 권력을 지면 그거를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하기에 대통령만 책임감 없는 남자가 아니고 어제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대한 경기도지사 선거 무효소송이 다 대법원에 기각됐으니까 대법원의 이름 대법관들 검사들 경찰들 국회의원들 전부가 다 이게 책임감이 전혀 없는 남자인 겁니다. 제 눈에는 그 사람들이 그냥 보통 세금 성실히 내고 열심히 사는 보통 시민들보다 책임감이 너무나 없는 겁니다. 구한말에 여러분들 매국노들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구한말에 매국노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 더 나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남자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는지 도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을 보면 제가 참 딱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가 집권 2년 동안 본인이 먼저 수백만 표의 도덕질을 당해가지고 기사회생해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날인하는 것도 통과시키지 못한 채 다시 4월 10일 총선을 맞는 겁니다. 그 총선에서 대패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고 그렇게 무능력하고 그렇게 무책임해가지고 이번 선거 여름 결정되게 되면 한동훈 씨 책임론도 따르겠지만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비난 이름 따를 겁니다. 도저히 제가 볼 때는 보통 남자로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과 여름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제가 동갑내기기 때문에 같은 시대에 대학을 다녔고 대학은 다르지만 여러분 그 사람 그 세대의 여러분 생각을 이렇게 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연령대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에 비해서 여러분들 훨씬 더 가까운 쪽에 있는 거죠. 도무지 늘은 그냥 어떻게 여러분 저렇게 해가지고 검찰총장을 했는지 어떻게 저렇게 해서 여러분 특수동기는 검찰 검사생활을 했는지 물론 대통령만 남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들 나라가 후손들이 완전히 뭐죠. 제압당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하고 국민들이 죽을 고생을 할 것이 너무나 이런 확연한데 어떻게 대법관들 국회의 의원들 언론들 검찰들 다 이렇게 이름도 합해가지고 그냥 노예의 길로 국민들을 이끄는지 도무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야 당신은 이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도 이야기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남자들이 책임감이 없으면 구한말의 이름 그 무책임한 남자들 나라 일을 맡았던 남자들 때문에 북녘 동포들이 100년 정도가 지나도 저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이 무책임한 남자들 나라 일을 맡은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 국민들이 고생을 하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제가 참 마음이 이렇게 절여오는 거죠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바깥을 보다 불현듯 떠오르는 것이 어쩌면 윤 대통령은 저렇게 책임감이 없으실까 본인이 내린 의사결정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앞으로 죽을 고생을 할까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 땅에서 나는 사람들은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할까 구한말의 여러분들 위정자들이 본인들의 눈에 보이는 식솔들에 안이와 본인의 정파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쇠국과 괴압파를 나누어 취급받고 싸웠지만 그 덕택의 여러분들 국민들은 결국은 식민지배하에 들어갔고 전쟁을 겪었고 한쪽은 돼지 개처럼 취급받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역사를 다 경험한 걸 보면서 그게 무책임한 남자들 때문에 그 일이 발생한 것을 여러분 뻔히 역사적 교훈인데 그걸 똑같은 짓을 하는 걸 보게 되면 참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 중심지 하에서 그 문제의 가장 위에는 누가 있는가 하니까 대통령이 계신 겁니다 정말 윤 대통령은 제가 동감되기 남자로서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너무너무 이런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 자식들을 생각하고 자식들 세대를 생각하고 낯서 자라고 있는 손자 손녀를 보게 되면 내 한 몸이 여러분들 그냥 한 톨의 여러분들 비료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선거 부정을 덮어 가지고 부정선거가 제도화가 돼서 나라 전체가 완전히 좌익들의 세력들 하에서 수십 년 수백 년 가는 것을 나는 내 목에 이런 칼이 들어오다도 이걸 저항해서 싸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 일이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이번 총선 결과가 여러분들 결정되고 나면 윤 대통령의 책임론이 엄청나게 부상을 할 겁니다 좌파가 이런 대통령을 치려고 안 하더라도 우파들이 나서가 여러분들 당신 나가나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호불호 문제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 자신 뿐만 아니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앞날에 대해서 너무나 여러분들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걱정의 중심에 나라 일을 맡은 그 남자들의 무기력함과 무능력함과 더욱더 큰 것은 비양심적인 것과 무책임함인 겁니다 그 중에서도 평범한 남자들도 할 수 있는 가장이 가족들을 이렇게 책임지겠다고 하는 생각과 마찬가지로 나라 일을 맡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자기를 뒤따르는 백성들의 앞날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진실이 되는 시간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좋은 시절 다 보내고 인연을 다 흘려보내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도 여러분들 관철시키지 못하고 정작 본인이 임명한 김용빈한 승관이 사무총장에 가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못 짓겠다 그 사람들이 다 서울법대 출신이고 사법고시 나온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 나라가 여러분들 완전히 시궁청에 떨어지더라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라의 식자층이나 지도층들이 이렇게 뭐죠 비양심적이고 부정직하고 이렇게 뭐죠 책임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나라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어려워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유통일당으로 뭉쳐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파들이 다 여러분들 분리가 돼가지고 어느 정당도 여러분들 있죠 선거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안 갖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문제가 너무너무 큰 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혹시 들으시면서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구한말에 우리 위정자들이 내린 의사결정이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윤 대통령 이름들 은폐하고 침묵했던 그 의사결정 때문에 앞으로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이 나라가 암흑세계로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윤 대통령만 계신 게 아니고 대법관들 이하 소위 권문세관 아니면 고관대작들이 들어있지만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뭐니뭐니 하더라도 대통령이 중요한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